그리고 아티스트의 좋은 남편이로 최종 우승자 김계태입니다. 아 이게 또 보니까 또 아 욕심이 좀 생기네요 이게. 아 너무 멋있습니다. 이번 왕종환전도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겁니다. 오 저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한 라프엠과 그동안 늘 어떻게 보면 김기태 씨 입장에서는 안숙이었던 라프엠의 맞대결이 성사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. 소개를 해드려야죠. 유일하게 외부주자 없이 혼자 그야말로 본인의 목소리 전공법으로 승부를 하시는 분입니다. 너무 강력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 그 팀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높긴 놨어요. 아 일단. 근데 막상 또 와보니까 또 이제 금 황금 트로피를 보니까 사실 좀 욕심이 살짝 났었는데 앞선 무대들이 너무 야 막 이래가지고. 야 막 이래. 야 막. 야 막. 오오오오. 뽀뽀. 우와. 아니 어떻게 보면 근데 앞에 무대가 막 이제 올릴 대로 올렸단 말이에요. 여기서 정말 막 뜨거운 거 확 먹고 딱 하는데 시원한 보리차 한 잔 쭉 마시면 사람 기분이 또 확 바뀌거든요. 바이밍이 괜찮아요. 아 그렇죠.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김기태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그 이번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고 김다은 선생님의 사랑의 차. 야. 야. 사랑했지만. 이거는 고기 좀 세네요. 고기. 그러게. 자 진짜 천적인 라포엠과 맞붙게 됐어요. 자. 라포엠에게 당당하게 선전포고 한 말씀 하시죠. 아 너무 세가지고 그 선전포고를 제가. 라포엠. 선전포고. 아니 이거 뭐야. 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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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. 신박한데. 선전포고. 진짜 신박하다. 4. 4. 4. 4. 4. 4. 최저 우승자는 올킬로 김기태. 선거. 우승은 김기태입니다. 5. 5. 5. 5. 5. 5. 5. 5.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후렴 공목 나올 때마다 계속 붙는 것 같은데 제가 라포엠한테 항상 좀 져가지고 오늘 또 라포엠 분들과 정면 대결 해보고도 쉽네요